침내새라 왜 좀 쳐봐요? 왜? 첫보다 벌려요 왜? 침내새라 공만아 형이 방송하다가 열정적으로 하다보면 침내새라 너 왜그러냐? 너는 그렇게 깨끗해? 야 솔직히 여기서 누가 더 누가 더 샤워 안하게 생겼냐? 자 이리와봐 투표해봐 너 너라잖아 죄송합니다 야 인직이면 인직이고 노금만 이리와봐 누군데? 죄송합니다 노금만이 많네 확실히 노금만이 확실히 많네 샤워 나 하루에 두 번씩 왔는데 야 공만아 근데 너 싫어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냐? 이제 유튜브에 안 나오려고 이제 안 나오려고 한마디에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 유튜브 시청자분들은요? 아 그럴 수 있어 싫어할 수도 있지 아니 한마디에 여태 나와서 저를 또 싫어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 우리 한마디 하고 가야해 3초절 안 나온다 그랬는데? 어? 3초절 안 나와 괜찮아 공주 안 써 공주 공손하게 유튜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근데 내가 몰대 못했지 근데 야 세트를 왜 배네 이 새끼야 근데 내가 몰대 못했어 아니야 난 어피카 더 좋아 알았어 야 이거 그대로 보내면 민심 X같이 형님이 형님이 더 좋아 나는 이거 그대로 올리면 X때 이거 그대로 올리면 X때 싸가지 염새끼 나도 난 보기 싫어 개새끼야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안하고 계속합니다 아 끝내야겠다 세약 걸어줘 끝났어 불키고 불키고 나가야 되는 이 새끼야 그냥 지금 반대편 프리스 써 반대편 프리스 써 반대편으로 스포탐 쪽으로 써야지 아 이렇게? 어 그렇게 썼어야지 그럼 살았지 근데 이렇게 또 빼라 배웠잖아 이때는 어떻게 알려준다며 형 벽 넘어 이래야 돼 아 그렇네 내 잘못이야 미안하다 니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이거 확실히 해줬어야지 내가 벽 넘어로 썼어야 돼 형 차라리 힐을 들자 한번 살게 이걸 들자고? 야 너무 저 가호 떨어지지 않냐? 아니 형 게임 이기 위해서 가호가 필요하잖아 아 내가 또 캥거루 캥거루 들고 내가 또 이렇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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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호 떨어지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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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그냥 들어 그거 들고 차라리 팀원들한테 힐 해주는 이득이야 오케이 어 FF? F? 그치 T 걸어 T 걸어 T 걸어줘 그치 통켜 그치 그치 근데 가르쳐주는 거 좋아 옆에서 근데 말투가 형이 뭐 유치원생이냐? 아니 아니 죽었네 이거 그냥 죽을 거 스택에다 먹어 죽을 거 스택에다 먹어 죽을 거 스택에다 먹지 야 이 새끼 왜 이렇게 세냐? 말도 좋지 죽을 거 스택에다 먹지 아니 방금 죽을 때 좀 창피하게 죽었어 형 나소스 할 거면 차라리 봉풀쥐 다음부터 대지 말자 착취 아니면 정복 잘 들어 아 근데 나 스타일 자체가 봉풀쥬인데 아 봉풀쥬 쓸지도 모르잖 처음에 룸 봉풀쥐 아 나 봉풀쥐 야 농사만 존나 해야겠다 내 오늘 목적은 농사만 존나 형 근데 형이 형이 캐리 할 수 있어 이 판 스택 300만 돼도 형이 이겨 엉마나 근데 유튜브 신경 존나 쓰는 거 같은데 아까 신경 안 쓴다 한번 해보려고 착하게 말해줄려고 그런데도 욕한다 그럼 나가야지 야 유튜브 욕하지 마 임마 고마니 나가면 어떻게 할 거야 억지로 중창 댓글 달아 고마니 착하다고 형 너 너무 많이 죽었는데 내 생각이에요 또 죽는 유치화 쓰고 그냥 야 궁키고 싸워봐 양자답게 아 궁키고 더블깔고 빨리 썼어 이랬는데 야 죽어도 필요해 오 살았다 오 살았다 오 살았다 오 살았어 이 걸 살았어 이 걸 살았어 이 걸 살았어 오 살았어 오 살았어 어 형 죽잖아 형 죽잖아 형 죽잖아 형 죽잖아 형 죽잖아 오 죽잖아 야 나 정크스한테 꼬마짚아했어 이거 집중해야돼 피오라 형 안해 나 이제 미안한데 이런거 절대 반응 안해줘 미안 야 세약 아이고 노왔네 아 녹네 아 좋겠다 아 야 하 W 걸고 굶켜 굶켜 굶키고 토마비 있어 나이스 스테이 어 형 안 돼 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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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야돼 아 아 불치 뒤에 세약 걸어줘 뒤에 가서 세약 걸어줘야 돼 불치였냐 말파이트 아니야 와 와 존나 사기꾼이네 아니 나는 부모인줄 알았어 세약 걸어 장판 깔았어 미리 와 나는 말파이트인줄 알았어 지금까지 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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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줘 공격 공격 나이스 아 굶키고 굶키고 대체 때려줘야지 굶고 때려줘야지 아 왜왜왜왜왜 때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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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채팅창 확실히 뭘 안하네 형님들 착하시네 다 다 뽑았어 다행이야 형님 착하시다 나 오히려 좋아 지금 시비됐었는데 이 정도 채팅창이면 아니 이 정도면 진짜 ㅈㄴ 착한거야 진짜 아니 어떤 롤방에서 사람이 시비됐다고 했는데 이렇게 채팅이 나와 이미 포기했어 내가 봤어 포기했어 그냥 다 즐기고 있어 지금 발탈했어 지금 진짜로 왜 끼네 싸워봐 오지마 개X야 도망고 싸워 그냥 싸워 죽을 거 싸워 그냥 죽을 거 싸워 그냥 야 서린 가자 애들아 미안하다 내 탓이다 소지서 임수정이 미안하다 사랑이 사랑한다는데 나는 미안하다 내 탓이다 미이네 이깝다 진짜 얘 이게 하이머딘가 이거 아빠잖아 아빠야? 하이머딘가 아빠야 얘 아 진짜로? 아닌가? 킹스 아빠인가? ㅈㄴ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 패드립이 아니라 와 또하네 아아 1이라도 1이라도 아 이 정도면 솔직히 이건 분풀 아니냐 아 씨 진짜 ло 8 아 이놈 빡증이 다 다 对 네 아 긴XX 아 또 그러고 봐줄 거잖아 그냥 보지마 그냥 보지마 역겨운 새끼들 형 진짜 너야? 그러면 아 놓치 말라고 매날 이러잖아 야 선생님 내일 오지 마라 그래 ㅋ ㅋ ㅋ ㅋ 아하하하하 어디가 아 왜 또 왜 아 뭐하는거야 이렇게 봐 근데 형 중요한게 모바일 확대가 돼 자 ㅅ마 나 삐뚤어진다 진짜 별도 아닌 걸로 존많어라이 진짜 나 뭐 잘못했냐? 지금 스택 몇이냐면요 여러분들 630 됐네요 이제 지금 케미 작으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겠을 것 같은데 사기쳐야지 새끼야 6이 아니고 8이었다 형님들 830 830 형님들 1050이야 1050 너무 많고 정리해 제가 830 830 직걸 어떠냐고요? 맨날 이래요 만두본도 아니고 직걸 침도 보는 사람 있어 하하하하 하하 빨리 집중해야돼 빨리 집중해야돼 보지마 역겹잖아 보지마 역겹잖아 아예 안 보겠어 자 중계되어 있어요 있는데 자 감스 나노스가 미드리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잘했다고 그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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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했다고 그래 들어가요 창박 창박 깔고 피오라 피오라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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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riginal 조 bana 더블 서브를 일부러 멘탈 터지 갈라 한다니까 진짜로 안 보실 거야 형님들도 사항을 알아갈 거 아냐 애들이 나 시청자라서 지금 안 끝내 일부러 더 하자고 이게 끝낼 수 있는데 안 끝낸다니까 지금 와 게임이 60불용 해놨습니다 일부러 아 야 FF하자 이거 절대 못 이겨 얘들아 정중하게 사과할게 미안하다 내 탓이야 답차이 부하중에 반대 2명이라고 어떻게 알았냐 이게 보인다고? 보여요? 아 이거 모바일 확대 아 PC로도 보여요? 눈 아프시겠어 약간 매직아이 느낌으로 눈 아프시겠어 형님들 상대는 왜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온다니까 일부러 그래 이 새끼들 진짜 캠은 뭔데? 아니 아니 나를 보지 말라고 계속 역겹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아 형 캠 키워달라 하시네 게임은 줄여도 캠 보려고 봤네 게임은 천천히 유차 쓰고 전부 쓸게 난디부터 가고 천천히 유차 쓰고 먼저 들어가 아니 때리면 안 되는데 유차 쓰고 유차 쓰고 장판 따라줘야 돼 아이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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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거 때린단 마인드로 천천히 나이스 천천히 어 W있다 유차도 있고 유차 있어 괜찮아 있네 봐주다가 좆대네 어차세 에에에에 깨이들 좋습니다 난 로라단 삐지는 새끼들이 제일 이해가 안돼 가서 가서 늑대먹어 늑대먹어 야 강태다 풀어라 어? 갑자기? 역시 스티어 잠깐만 일부러 안큼냈다니까 봐봐 끝낼 수 있는데 일부러 이새끼들 아운서 오늘 그냥 백분게임 하자는 거야 백분 토론이 아니라 천 돌파했다 당신 신발 버리고 시청자분들 완전히 망자의 횡령과 가 어 망자행령 가라는데 아까 실시로 가면 저기 9명이랑 안 끝난다고 그래 저기 형 맞다니까 아씨 뭐 롤 마라톤도 아니고 이새끼들이 끝내 이새끼야 축구 전방 흡안전 되겠는데 쪼겠으면 이단이 찜기 가히긴 해 어 봐 2 써줘야 돼 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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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농든다 넓엉어 오 오 오 오 오 mad ㅈㄴ 종라놀린다 어怕 W W 노든다 사이스 조 returns 오오 나 봐줘야 돼 싸워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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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W W 왓 ㅪ 쫄지마 쫄지마 나이스 나이스 이거 캐리가 쎄게 나왔다 퀴한번 역시 피해 날아 진짜로 이거 퀴 공부하다 하나 둘 셋 퀴 나이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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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말고 쫄지말고 띄워 지금까지 W 나이스! 이겼다 이씨 이겼다 야 이 깨스키다 역시 롤은 끝까지 해야돼 내가 보다 형 딜이랑 유리 진짜로? 기대해봐 진짜 기대해보자 레전드 레전드 가보자 오케이 확인 오케이 하지만 낯섰어 엔딩 그러니까 롤 끝내면 이제 페이커씨도 그렇고 그 전용 부금이 있잖아 나는 이제 내가 저작권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잖아 지금 작곡이야 아니 왜냐하면 나 이렇게 이겼을 때 나 지금 이번판 삐지고 강퇴하고 난리쳤는데도 야 빨리 와 이리와 빨리 아 이거 뭐 뭐 뭐 constitution 너너너너너너너 너너너너넇 너너너너너너 beneficial 너넛 또 늦잼미래 또 하내네 또하내 또 하내지마 야 슬슬 좀isesti Autodont 낳아나라 화내지 마 야 슬슬 좀 몇 명 잘라